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좋은 책을 소개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밌는 책을 소개해드릴건데 이게 심리학이 항상 인기가 많거든요 테크 심리학 이 책은 원제는 볼드 론리 앵그리 스투피드 말 그대로 형용사들이 나열의 원제인데 지루함 외로움 화나 멍청함 이런 것들이 부재로 넘어가면 200년 기술 발전으로 살펴본 감정이 지나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투피드랑 200년 전의 스투피드랑 다르다는거고 지금의 론리랑 200년 전의 론리랑 다르다는거에요 이게 테크 기술 발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편지나 전신, 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주요 감정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영향을 줬는가 역사적으로 쭉 추적을 합니다 재미있어 있다 제가 하나를 딱 콕 집어서 설명해드릴건데 그래서 이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진짜 통찰력이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선정했냐면 그거에요 통찰이라는걸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크게 두가지인데 꿰뚫어보다에요 말 그대로 이 작가인 페르난데스 박사님이랑 맷 박사님 두 분이 부부에요 코넬에서 두 분 다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빡세게 했나봐요 한 분은 테크 전문가 한 분은 역사 전문가 한 명은 지금 남편분은 초빈 교수고 이제 부인분은 이제 역사 교수입니다 근데 아무튼 둘 다 통찰 둘이 이제 자신만의 고유 영역을 합친거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통찰력이 있는데 200년 동안을 꿰뚫어봅니다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정리해준 사람이 있으면 고마울 정도로 우리가 고마운 감정 정말 이거를 사료부터 많은 걸 찾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꿰뚫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찰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를 재조직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는 그런 맥락의 뜻이 있어요 통찰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바가 좀 큰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게 설명을 하고 이 영상의 말미에 제가 제가 이 책을 보고 뭘 느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좀 목차를 보면은 어 목차에 보면은 여러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허영심에 대해서도 나오고 자아도치 그 다음에 고독도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는 고독이지만 론리니스 외로움 솔리투드 고독이 아 제가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완전 그 쓰이는 빈도도 바뀌고 있고 아 이런 의미에서 이런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면서 옛날에는 또 고독이 이런 측면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고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루함도 나오고 지루함 권태 그 다음에 주의집중 경외감 분노 이런 식으로 200년 동안 어떤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특히 기술 중심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우리의 감정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쫙 관통을 하시면서 통찰력을 보여주시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냥 읽는데 재미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쭉 읽어 나가는 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여러 가지 아까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뭘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허영심을 딱 허영심이 좋겠다 재미있거든요 허영심이 여기서는 배네티에요 배네티 배네티인데 이 배네티가 정확하게 허영심이랑 우리나라 말로 1대1 매칭을 안 돼요 왜냐면은 배네티가 제가 영영사전을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네티하다 그러면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거예요 비판적 입장이에요 그냥 무조건 찬양을 해주는 건 아니고 비판적 입장인데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냐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이 take great pride in their 그러니까 뭐 appearance 그러니까 외모 ability 그러니까 능력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비판적 입장으로 치할 때 배네티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허영심하면 거의 뭐 99% 부정적 의미의 단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네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재미있어요 옛날에 막 이제 막 그 막 19세기 이전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전전책에서 이제 막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보면은 종교라는 서사를 빼놓고 인류의 역사를 말한다는 거는 진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크리스차니티 이게 뭐 기독교라는 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거대 역사들은 다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아직 막 엄청 태동하기 전에 우리는 허영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냐 예를 들면은 주류 리더였던 성직자들 그 중에서도 단순 성직자가 아니라 회중 교회 목사이자 예일대학교 무려 아이비리그 예일대학교 총장인 티모시 드와이트 이 사람은 뭐 유명해갖고 명언도 많아요 크리스턴 출신의 오피니언 리더네 그래서 아니 뭐 여러분이 어디서 뭐 명언 볼 때 티모시 드와이트 명언이 많아요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허영심을 베니티를 탐욕 야망 방탕 호색등과 같은 악의 온상이 되는 총체적 죄악이라고 죄악 죄악 죄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아까 허영심할 때 뭐 99%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100% 넘어가서 비판인 정도가 아니라 100일 100일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베니티는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죄악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하였다 그래서 교회에 간 사람들은 19세기 내내 이런 설교를 들어서 베니티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만심과 허영심 자부심 그러니까 이 허영심에 좀 자부심이라는 뉘앙스도 여러분 포함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말씀하신 영령사전에는 자부심이 훨씬 더 많은 그래프라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만 그러니까 제가 다 찾아봐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허영심만을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만심 허영심 자부심에 대한 경고는 경고보다 경고는 보다 대중적인 형태로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 하잖아요 이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지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거대 이런 서사 패러다임의 주축이었던 종교 측에서는 자부심은 건방진 거다 죄네 죄 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이게 이제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50쪽으로 가보면은 어떤 기술이 나오냐 나는 이것도 깜짝 놀랐어 편지 하면 요즘에 오히려 좀 퇴물 느낌이잖아요 퇴보안 느낌이고 옛날 느낌인데 생각해보니까 편지를 처음 보내기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이게 기술의 발달이었던 거예요 이런 배달, 우편, 유통 기술의 발달이여가지고 그렇죠 그냥 이게 사람들의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일단 아까 공개적으로 매니티 이렇게 내가 테이크 프라이드 하는 것 자체가 죄악시 여기는 집단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편지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테이크 프라이드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니까 사람들은 편지에 또 다른 관심사 즉 전국에 흩어진 친구와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쏟아냈다 편지에 자신을 어느 정도로 드러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편지라는 걸 처음 쓰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들은 이들을 위한 조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표준 서신을 담은 책이 앞다퉈 출간되어 그러니까 편지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책이 베셀이 될 정도로 품위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안내했는데 책에는 품위를 갖추기에 도덕적 가치를 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문구와 잉크 필체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꿀잼인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메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러면서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어디지 52쪽으로 넘어가면 19세기 미국인들은 자신의 일상을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아에 관한 의사소통에 새 시대가 열리는 기여를 기여했다 드디어 외부에서는 자아에 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아까 영영사전에도 어빌리티랑 어퓨런스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능력은 내적인 거고 외모는 외적인 거니까 그게 자아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식이에요 그렇지 근데 편지에서는 거기다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어? 베니티라는 게 스펙트럼이 이제 그 101%, 102%에서 이제 90%대, 85%대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우편요금을 내리기 전까지는 편지도 편지가 나왔으면 여러분 다 썼을 것 같죠? 우편요금이 비싸서 옛날에는 아무나 쓸 수가 없었어 그렇지 그래서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다가 누구나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자아의식을 글로 정교하게 다듬을 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전국의 친구 및 가족에게 널리 알렸다 그러니까 편지의 등장으로 새로운 소통 창구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자아의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버린 거예요 나는 편지는 그냥 소식 전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감정을 변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 진짜 그래서 소름 돋았고 두 번째 기술이 더 소름 돋아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까지 들어보면 이제 종교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허용심에 관해서 씬으로 규정을 시키면서 억압을 했는데 예일대 총장이 그랬다잖아요 편지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점점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꽃이 피기 시작했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 황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걸 기술이라고 생각한 적은 너무 당연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당연했던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은 거울입니다 맞아요 나는 거울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매일 거울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영명 수준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거울이 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이 등장하면서 거울도 기술입니다 거울이 점점 더 저렴해지고 널리 보급되면서 도덕적 의미에 대한 우려는 예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거울을 보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허영심에 쩐 베네티에 쩐 사람들 거울을 보다니 19세기만 한 신문의 논설 이유는 거울의 등장으로 과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허영심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나는 무슨 거울 갖고 허영심 얘기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 진짜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다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 서민들은 처음 거울을 접한 거 어떻게 되면서? 그렇죠 점점 저렴해지면서 실제로 평생 동안 자기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떡한 자기 얼굴 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도 나와요 20세기 초 한 작가는 지금까지 발명된 물건 중 면도형 다명 거울보다 더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을까? 나는 거울이 이렇게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구나 나는 진짜 놀랐어요 문화 충격이지 그 다음에 여기 더 재밌는 문화가 나와요 이러한 도덕적 걱정은 많은 장례 예식에서도 확인되었다 장례 예식이랑 거울이 여러 번 연결됩니다 초상을 당한 가정은 거울을 가리거나 벽 쪽으로 돌려놓았다 왜 그럴까요? 허영심을 부칭했는데 장례는 슬퍼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슬픔에 잠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른 것이 허영심이라는 죄악에 물든 방종에 빠진 행동이자 인생의 덧없음을 외면하는 행위로 엮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외국 문화 중에는 장례식 때 거울을 돌려놓는 게 우리도 제사 지낼 때 문화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겠지만 제사 지낼 때 문 열어놔야 된다 제사는 또 지방마다 해 뜰 때 해야 된다 오지게 많이 싸워요 그런 문화가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개소름 돋았어요 진짜 두 번째 거울로 가면 75쪽 재밌죠 여러분? 75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나와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알고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갔다 이게 안 당연했던 거라니까요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이게 당연한 게 된 게 2, 300년밖에 안 된 거야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충 그냥 10만 년 단위로 치면은 뭐 이견 없 그냥 멀리 보면 20만 년 치면 되거든요 20만 년 중에 200년이면 얼마요? 90% 1%죠 그렇죠? 와 우리는 우리 인류 그냥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99%의 시간을 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산 거예요 그거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일단 그렇게 보기에는 뭐 물이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누구 남이 봐줘야 되니까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한테 내 외모 어때? 이따지 말하면 귓사대기 한 대씩 날아가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허용심에 쩌든 새끼 이러면서 진짜 근데 어때요? 당연히 되어갔다 사람들은 사진과 거울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됐고 도덕적 부담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가꾸었다 거울이 논리 보급되고 허용심이 별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는 허용심이 아예 거울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19세기로 점어들면 상인들은 처음으로 지갑에 들어가는 크기의 손거울 세트를 매니티 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용심 거울인데 그러니까 그 허용심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만 하면 되게 부정적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외모에 프라이드를 하는 거를 베니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베니티라는 게 완전히 이제는 부정의 위치에만 있다가 긍정의 위치로 넘어온 거예요 그만큼 기술의 힘이 센 거죠 종교적 힘도 되게 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의 힘이 점점 그거를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베니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점점 희석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건 모르니까 이쪽 여성분들에게 화장 문화는 모르니까 근데 베니티 백스 그게 화장 가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니티 테이블이 여성들 화장대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런데 그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허용심 테이블 허용심 테이블 그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을 난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이 이제 사진 제가 아까 원래 거울보다 사진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가면은 딱까지 임팩트가 있겠죠 사진은 뭐 사진은 지금까지 임팩트가 있는 거니까 사진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은 57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대빵 웃겨 그러니까 사진이 여러분 일단 두 단계가 있어요 사진관에서 사진이 있고 개인의 사진이 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초상화를 그리려면은 얼마나 그게 유럽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초상화를 그리려면 얼마나 이게 비싸요 사실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하면서 나 초상을 간직하는 거에 단가가 확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급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가식적인 모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잡지도 있었다 문외율이 낮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사진에서 문외력을 드러내고 싶어했다 그치 재밌어 재밌어 그것은 일종의 지위를 증명하는 표식이었다 반면 문맹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고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를 병적으로 염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샵한 거예요 주변에 책을 잔뜩 쌓아두거나 반쯤 덮인 책장 사이에서 우아하게 서서 공부를 방해받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람은 기꺼이 그럴 수도 있다는 학자 같은 표정을 찍거나 학사모를 쓰고 실내용 가운을 입은 채 턱을 개고 무언가 생각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봐봐요 아까 우리 팀오시 두아이트 할 때는 이런 거 하면 빠다 맞는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뭐예요? 사진이란 기술이 사진관이 생기면서 사진관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허용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할 방법이 없었는데 사진으로 마치 내가 주변에 책이 많게 연출해서 찍고 나면 내가 뭐의 문외력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베니티하면 완전 그냥 쌍놈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보면은 역사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또 안 바뀌는 것이 있잖아 본질적으로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포샵 처리하거나 연출을 하잖아 연출을 한 거거든요 아이고 전재미네 여기 사진 중에 금광 안켰는데 금광인 것처럼 레벨산업 있어 포샵 다 했어요 금광 받고 있어요 이때부터 인스타 우리가 우리 인류는 관종기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사진산업 전체가 아까 우리 팀오시 두아이트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총장님? 허용심은 죄악이다인데 여기 이제 뭔 말 나오는지 알아요? 사진산업 전체가 허용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많은 사진사들도 있었다 아예 이게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의 핵심 핵심 근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1879년 한 신문에는 사람들에게 허용심이 없다면은 뉴욕의 사진사들은 전부 가난뱅이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서 사회부 사진기자는 허용심이에요 이게 다 허용심이라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사진기 앞에 앉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리는 아니죠 이거 봐봐 허용심이에요 허용심이에요 그걸 두 번이나 말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이 허용심이라는 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허용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고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베네티만 해도 그 다음에 제가 안 끝났어 사실 이 다음에 벌써 17분인데 이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가 나오냐 SNS가 나옵니다 근데 블로그도 나오고 이것들이 더 이제 우리의 허용심을 어떻게 바꾸고 지금의 10대 허용심은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인사이트 중에 허용심에 관련해서 이거죠 지금 거울 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나르시심이라고 얘기하잖아 예전에 허용심이 뭐냐면 그야말로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을 하는 거였어요 내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그 관계 인칭이 나대 나야 근데 지금은 사진 이후에 SNS 나왔을 때 허용심이 뭐냐면 사회적 의미가 있는 거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허용심이 내가 거울 보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따봉 눌러주고 공유해주고 했을 때에 허용심이 생기는 거지 그 작가님 말 듣고 생각났어요 나르시즘은 자뻑이에요 응 자뻑이지 근데 이제 그거 뭐냐 요즘의 자아도치는 내뻑, 스뻑 SNS뻑이나 네트워크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뻑이랑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허용심과 지금 허용심은 지금 허용심이 갈수록 소셜적 의미가 더 가미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여태까지 저희랑 함께 하셨던 분은 뭐가 벌써 떠오르냐 여기서 벌써 슥 지나가는데 디지털 시대 사후세계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사진 이거는 좀 맥락에 따라서 번 외로이게 되는 건데 사진이 발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진관에서 찍다가 그때는 사진이 되게 역할이 뭐였냐면 기록이에요 영혼을 잡는 거 왜? 이 사람 죽으면 여러분 기억 속에서 사라지잖아 못 보잖아요 사진으로 탁 남겨놓으면 그렇죠 이게 평생 이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사들은 죽음을 거의 팔았던 거예요 죽음을 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장례식장에서 사진이 있는 거지 근데 코닥이 나오면서 딱 나와요 사람들이 죽음에서 기쁨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렇지 기가 막히지 내가 직접 찍을 수 있으니까 굳이 죽음을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쁜 순간에 집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사후세계가 떠올랐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초집중이랑 연결되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주의집중 나오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절대적 정답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망치로 머리를 빡 맞듯이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더 크게 나아가 볼게요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이 책을 읽고 확신이 쓴 게 뭐냐면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 기준으로 옛날 기준에 맞히겠다는 건데 저는 저출산은 거대 흐름이라고 봐요 왜? 혼자 살아도 괜찮아 보면 나오죠 무슬림이 당장 우리보다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2, 3이 이렇거든요 옛날에 6, 7이었어요 경향성이 이미 경향성이 우리가 그냥 저출산으로 인류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을 극복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옛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베니티가 옛날에는 죄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지 저출산을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연착륙을 준비해야 될 단계지 아직도 저출산을 극복해야 된다 이거 뭐 출산율이 줄어서 한탄하고 뭐 나라 망하고 그딴 게 개소리고 뭐냐 예를 들면 저출산의 대표적인 문제는 인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약가님이랑 저랑 고민을 해서 공공 AI 같은 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AI인데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개발된 AI에서 이 AI 부가가치는 다 공익한테 쓰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일자리 그러니까 일소분을 이렇게 메꿔나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인간답고 더 그냥 좋은 방향으로 살 것인가 고민해야지 저도 맨 처음에 옛날에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제가 잘못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미 베니티는 베니티 페어라는 게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베니티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일부분이고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거를 나는 똑같이 그냥 대가족이 맞는 거고 이 평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직 넘버가 뭐예요? 출산율 2란 말이에요 그래 유지가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네? 그거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스물스물 그 올라오던 아이디어들이 확고하게 섰어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기준이라는 게 철 철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구나 아니면 올드한 거일 수도 있구나 올드한 걸 수도 있고 이게 또 앞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지금은 그 베니티가 티모시 두와이트 했던 베니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걸로 인정받고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베니티 말하면 죄악이라 그랬다 근데 이게 인더스트리여서 뉴욕의 사진사를 다 먹여 살렸다니까요 심지어 뭐예요? SNS는 그냥 베니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아까 진짜 이런 것이 통찰이다 200년을 관통하는 거를 우리가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페르난데스 작가님이랑 수잔맵 박사님이 이걸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통찰 의미를 재조직하면서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엄청난 계기였고 진짜 읽어보시는 분들 다 진짜 디지털 시대의 사후세계랑 그 다음에 여러분 초집중은 바로 보여요 아예 똑같은 내용도 나와요 심지어 똑같은 내용도 나오고 똑같은 사례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 소선 자기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회적 산물이라는 걸 좋은 지적이시네요 딱 깬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값 했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깨달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인생에서 큰 거 깨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테크 심리학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고약가님도 또 독서연구소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우리 싱큐베이션이 있는 분들이 이거 갖고 또 토론도 하니까 싱큐온이 있는 분들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읽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떤 화두를 던지고 토론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댓글에서도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한층 성숙해졌으면 바라는데 저는 테크 심리학을 통해 감정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구나 이거 하나만 깨셔도 그러면서 그 역사적으로 이게 알아가는 게 존재이거든요 재밌습니다 재미도 또 느끼시면서 쭉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작가님이랑 더 알찬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